나에 미스 빨리 후 발섯 미스 빨리 후 발섯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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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식이 바로 발롯입니다 이거는 꼭 먹어야 돼요 너무 좋아서 이제 한국의 우리 인삼처럼 발롯을 하루에 저는 두 번 이상 먹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먹고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 그걸 먹고 나면 힘이 불꽃 쏟는 겁니까? 불꽃 쏟죠 이렇게 몸이 쏟을 겁니다 미친 건 아니죠? 미친 건 아니죠 발롯을 먹으면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체력이 생겨요 지금 발롯을 주문 한번 해볼 거예요 미스! 빨리요! 발롯! 자 여기 보시면 발롯이라고 하는데 톡 까버리면 여기 병아리가 있습니다 네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병아리는 중에서 우리 벌써 갈っぽbs인 AAA aignon 오늘까지 입이 계속 Ace- 여러분 ientecuz 이곳에서 그럼 절대 늘어뜨 fazer 그렇게 여러분들 微 여 obesity 오 나네요 자, 여기 발롯을 다 깠고요 제가 이제 한번 여기 발롯 부분을 깐 부분을 먹어보겠습니다 라미? 진짜 먹어요? 진짜요 여기 보시면 소금을 찍으면 더 맛있어요 소금 찍었어요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데? 아니,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맛있어요 오늘 처음 먹은 거 아닌가요? 저는 매일 먹는데 제 표정이 항상 그렇습니다 자, 여기 발롯을 보면 껍질을 다 까고 남은 모양이 이쪽 이거구요 발롯이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먹어 보겠습니다 10개 먹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 하나 먹었으니까 이제 계속 계속 먹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여기 환주면요 we go we go we go antmail br Так 하지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 먹는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어지러워서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여덟개 더 남았는데요 두번째 먹겠습니다 두번째 먹어보겠습니다 자 발롯을 먹어보겠습니다 ㅋㅋㅋㅋㅋ 괜찮으신거죠? 네 괜찮아요 음 음 몸이 건강해지신거 같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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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아 시간 간식 항상 comme 김 아 으 KK idas 아니... 변신 lembro 아이중 입지 않나 Depan 아이앱 esin eyes ay 다 먹었는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맛있 introducer 아직를 먹었고 이제 먹 nuestra 맛있heit 뱀씨, 길을 좀 더 받으셔야죠? 길을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나가신 분은 남자분인가요? 지금 지나간 사람은 여자 같은데요? 뒷모습이 굉장히 이뻐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쪽 잘 lawyer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인터뷰요 운쌈이 currently Pepもの 너무 매일 dette viennent wo? dus 게임 바이바이 누나 진짜 뭐하는 짓이야 이게